음악 토착외구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토요일날 촛불집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밀정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원들, 역사적 어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착외구라는 거는요. 우리 친일부역, 부역이라는 말과 친일파와 친일부역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강권 통지에 시험하던 우리 백성들 창시개명을 나중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친일이라고 하면 친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역은 다릅니다. 부역,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바로 부역입니다. 토착외구라고 하면 특히 1908년부터 1910년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언론은 대한매일신보라는 베데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죠. 대한매일신보 밖에 없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에 이 토착외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병의 기운이 모여서 일진에, 일진에 아시죠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친일단체죠. 친일 괴뢰단체죠. 일본의 혼벽으로 옷을 바꿔 입으니 토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간의 종류가 바로 토해다. 외구라는 것은 우리 어원은 실제로 우리 해변을 침략하면서 했던 해적을 얘기합니다.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그리고 일본군에 의지해서 남의 자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 이들이 다시 해방 이후에 등장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 DNA와 자손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또다시 등장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통을 치고 분통이 나고 땅을 칠 노릇입니다. 한반도의 침략을 허용한 당시에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폐망하고 그런 다음에 일제 때 우리나라의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250만 명 정도 살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해방 이후 돌아간 사람들은 131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론 북한에 있던 사람도 돌아갔겠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비슷하잖아요. 일본 놈이나 우리 조선 사람이나 한국어도 유창하게 했겠죠. 이들은 주로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살면서 이 토착 외구들이 기생을 하면서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권 들었으니까 일장기를 또 자기네 아파트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손주, 며느리들이.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 친일파들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거하지 못한 바로 이승만 때문에 반민특위를 압살하고 친일관료들을 등용했던 이승만 정권 때문에 우리에게는 친일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지배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4.19 민주혁명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 숨어들었다가 다시 지금 특세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아베 총리라고 하시죠. 이 아베 총리의 조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총독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 총독부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일본으로 쫓겨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단컨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이 아베 노부유키 이 조선 총독부를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학도병으로 그리고 사도광산이라든가 일본에 강제 노동을 시켰고 강제 징역을 시켰고 우리의 젊은 우리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던 이 위안부로 끌고 갔던 이 아베 노부유키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면서 식민교육의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바로 식민교육이 식민근대화론자로 나타나서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식민근대화론자 독립기념관장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국사편천위원회를 먹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먹고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민교육의 노예를 하면서 이 포장하는 식민근대화론으로 포장한 이들 교묘하고 기활하게 포장한 이들이 이 아베 노부역기의 예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강점하자마자 바로 조선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사람들은 무지하고 노예근성이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이들을 잘 살게 해줬다. 이것이 식민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들 교육 대한제국시대에 우리는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등교육 제도를 다 철폐하고 초등교육만 시켰고 그 이후에는 초등교육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사를 가르치고 조선사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식민교육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본이 들어와서 근대화시켰다라고 떠들며 우리에게 이식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죠. 우리는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 임시정부의 헌장을 세웠고 헌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었고 정부를 만들어서 다 강료를 임명했고 그리고 광복군을 세웠습니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영토만을 빼앗겼을 뿐이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정신과 국채는 우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대함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지의 만주와 각지에서 우리는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지하당, 지하조직을 건설해서 일본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누굽니까?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 일본이 있었다. 이러한 소리를 냇가립니다.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의 독립국가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제102차 축불대행진에서 독립운동 팔아먹는 대통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바로 과거의 식민지배, 식민교육을 답습해서 다시 부활시켜왔고 일제의 합법적 침략의 길을 터주는 사람들입니다. 구한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일진해였죠. 그것이 바로 이완영이었고 이 괴뢰의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을 합법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눈볼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들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각 요직, 교육기관의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 정점과 활용점이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인 것입니다. 동북의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이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뭡니까?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장이 빨갱이 홍범도 장관 흉상을 육사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도 반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반일을 하는 그런 종족주의의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김낭연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이 쌀을 수탈한 것이 일본 놈들이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일본에 쌀을 수탈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쌀을 공출이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일본에서 쌀 대란이 일어납니다. 쌀이 없어왔고 일본 놈들은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모든 쌀을 공출해 가서 빼갔습니다. 이것이 수탈이 아니고 우리가 수출한 것입니까? 수출해서 우리가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자, 우리 광복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선언, 선열 신앙, 선양단체연합도 이번 8월 15일 날 윤석열의 광복회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 사퇴 전까지는 일제의 모든 일체의 정부 행사에 불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밀정정권, 토착외구정권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야당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다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밀정접단, 윤석열 토착외구집단만 참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의 뿌리와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12.12 구태타를 옹호했다는 사람이고, 친일인명사전을 자기가 다시 고치겠다고, 친일파들을 다시 명예회복시키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논리는 매우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인용합니다. 김낭년이라는 사람도 그 수치를 이용해서 한국 경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됐다고 아주 어려운 수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서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논지와 논리를 내세워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폐퇴했었는데, 설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영석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1번 국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은 1번이었다고. 그러면서 손정기 선수의 일장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 국적이었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그만은 무장투쟁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과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뭡니까? 카이로 선언, 1943년도에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그리고 당시의 영국, 이쪽에서 인정한 것인데,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국들이 일본이 폐망하면 바로 한국은 적절한 시점에 in due time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된 영토를 뺏겼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본,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 바로 영국과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군이란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논리입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것이고, 1919년부터 48년까지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년이 바로 권국한 나라 세웠다. 그리고 권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백범, 김구가 아니라 바로 이승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사실상 원흉인 1946년도에 정국 발언을 통해서 분단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내세웠던 이승만이 국부고 권국의 아버지다. 그 이전의 나라는 일제 독립투쟁과 무장투쟁, 그것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논리를 이들은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 각 교육기관을 차지하면서 이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뇌시킬 것이고, 또 교과서를 왜곡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고, 제2의 교학사 교과서를 또 만들어낼 것이고, 각지에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권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무장투쟁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눈뜨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건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인 것입니다. 왜 김영현을 전면 배치시켰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영현은 윤석열의 최후보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측근 실세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분에 연관이 있고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이게 사실상 경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의원을 왔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에는 누가 있습니까? V3라고 얘기하는 김태현 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할 체제로 갈려온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고요? 김영현 차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한 몸이나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10월에 군의 장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김영현 차장이 군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내 사람 밖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인데요. 충암고 인맥들이 우리나라의 군을 장악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웬 검찰은 자기 특수부 후배들이 지키고 있고 경찰은 말 잘 듣고 있죠. 까불지 못하고 있고 군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군 장악을 자신들의 충암고 인맥으로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군 장악이 중요합니까? 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인데 추앙고 인맥으로 완전히 직할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은 1977년도에 처음 만나서 만났다 그럽니다. 누구랑요? 윤석열 대통령과. 2020년부터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에게 직무정지당했을 때죠. 그때 검찰총장한테. 각계 인사를 속해하면서 정치인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가 구성됐을 때 제1호로 첫 번째로 합류한 멤버라고 합니다. 대단한 1등 공신이고 믿을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천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이들이 계엄령과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것을 장악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맞습니다. 나중에 풍수주리는 받겠죠. 그건 곁다리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은 국방공약을 주도해왔고 그리고 대통령 경허법을 개정해서요. 경허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과거의 박정희 때 차지철과 맡은 가지는 차지철 경허실장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입틀막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이 국회의원 입틀막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도 김영현 처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에 김영현 경호처장의 구명의 배우다. 이렇게 경호처장 출신 송모 씨가 얘기한 진술도 나옵니다. 왜 윤석열은 김영현을 전면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뭔가 급한 것 같습니다. 군까지 직할 체제로 삼는 것. 상당히 급한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87년 1월에 그 당시에는 경찰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군은 장악돼 있으니까 내무부 장관의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박종철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요. 정호영은 당시에 하나의 멤버로서 12.12 구태타의 가장 주역이죠. 특정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앉힙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과 행정을 장악하자. 정호영을 앉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 국반부 장관의 자기들의 가장 핵심 최측근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김영현을 앉혔다는 것은 이 말귀적 증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라는 의도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호영은 5월달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했던 그때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작태 박근혜가 2016년도에 국정교과서를 감행했을 때 박근혜는 무너집니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행위 무너지고 말귀적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바꾸기의 결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의 2016년도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했던 작태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 교사들이 전체 반대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요. 대학에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전체로 서명에 들어가면서 저항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하는 그 방책을 강행합니다. 거기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민역사교육기관에 자리 잡고 있는 뉴라이트 사람들입니다. 허동연 국사편찬위원장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포럼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김영석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의 혼과 얼과 정신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8월 15일날 우리 독립운동의 후손들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게 취소됐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회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그건 명분이고 실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광복절에 대해서 8.15 해방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일제나 폐망해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에서 김영사라는 사람이 야 그거 귀찮으니까 취소해버려. 그게 뭐 별 날도 아니야. 우리는 88년 이승만이가 세웠던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권국절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과 우리의 해방을 맞은 날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하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독립투쟁 운동가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광복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광복회가 별도의 행사를 갖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효창공원에서 갖는답니다. 여기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실제로 DJ 때 국정원장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가 군사 후퇴타를 일으키겠다고 58년도인가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정치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과 초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지지 선언까지 합니다. 시국 선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인 우당 이형애 선생 기념관에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하게 출마 선언인가요 정치 선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친일사대주의 친일행보가 녹아내면서 자신이 조상에게 볼 날이 없어진 것이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니깐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입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애국 세력도 입안한 것이고 보수 세력도 입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알모드리 관장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그 룰라이트 일제의 부역 논리를 갖고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도 그 저항은 국민적 저항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저널리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이 김경수를 복권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는 면피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복권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수는 한다라고 언론에서 뒤떠두면서 마치 문재인 인사를 자기가 시해하는 듯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재벌과 윤석열 당권은 취임하자마자 재벌 MB 세력 그리고 박근혜 세력 이 세력들을 국정농단의 세력들을 사면복권 이제는 아예 복권까지 사면시키는 것까지도 복권까지 시키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그리고 재벌은 우리는 한패다. 나는 이 세력과 이 세력을 기반으로 삼겠다. 그 후 유튜버와 함께 이 국정농단 세력 퇴행 세력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국정운영의 기반이다. 이 세력이 나를 20%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나를 10%로 떨어뜨리지 않은 세력은 이 세력들이다. 그리고 난 이 세력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비록 검찰총장 해먹으려고 이들을 감옥 집어넣고 기소했지만 그것은 그때 얘기야. 나의 정치적 개인적 이 아심을 위해서 내가 수사하고 기소했을 뿐이고 조작했을 뿐이야. 나는 원래는 이 세력을 사랑해. 이 세력과 함께 나는 영원히 갈 것이야. 이 퇴행 정권, 친일사대주의 정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추임 첫해 이재용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년특사, 2023년 특사에 누굴 참여했냐고요? 바로 이명박, 이명박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국가안보실의 V3라고 불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 유죄확정 2개월 만에 사면시켰습니다. 김태효는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에 비밀문건을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을 벌였던 사람들 이번에 좌르르르르 다 복권사면시켰습니다. 원세훈 여러분 아시죠? 특할비 내문사건 그 명단 리스트 좀 한번 보여주시죠. 최경환이, 남재준, 이병기 다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다 복권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지가 뭔데? 지가 다 집어넣고. 무덕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김기춘 대단한 사람이죠. 조윤선, 조원동 전 경제수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병호, 우병호도 복권시켜줬습니다. 또 문거리 3인방 있죠. 안봉근, 이재망, 정호성,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김경수는 그냥 면피용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전 정권과 화해한 것처럼 하는 면피용 제스처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하겠다는 농관책에 불과합니다. 분열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김경수 복권시켜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 큰 이재명 원칙대로 가는 꿋꿋하게 나가는 이재명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과거의 국정농단 세력들이 김경수 뒤에 다 복권 사면됐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 영인을 건드렸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곳에서 한 여론조사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독립기념관념 부적절하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74.5%입니다. 이 74.5%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영석, 적절하다가 12.2%에 불과합니다. 이 74.5%예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반대 세력이에요. 이 영인을 건드려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영석을 사퇴하시키라는 요구에 그건 내 인사권이야. 니네들이 왜 그래? 도대체. 자신의 멘토였던 누굽니까? 이종찬 회장. 이 김영석 사퇴하라고 요구해도 하지마. 이건 내... 나의 뭐의 인사권이야. 내 인사권을 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은 당신 개인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사권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자기 친구, 충안구 선후배, 자기 술친구, 자기가 신세진 사람, 이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라고 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사권을 막 휘두르다가 당신이 인사조치당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도 20%로 내려갔습니다. 26.9%. 부정이 무려 71.1%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면접조사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또 하나 여론조사가 나와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은 36.1% 한동훈은 17.9%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27. 엄청난 20% 차입니까? 네. 19% 차인가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39.2% 국힘은 29.1% 이것도 10% 차이가 납니다. 이미 끝난 정권 더 벌어질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인 박정일을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정교과서 사건 그때도 역사학과 선생님들과 교수들이 서명운동을 보면서 반대행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역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역사를 건드리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역사학회 48개 역사관련 단체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에 인장이 안치냐 이거죠. 많은 역사단체들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많은 학회들입니다. 한국 독일사학회 한국 러시아사학회 48개 단체에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해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정부의 광복절 행사를 불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의 107개 시민단체에서도 김영석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우스 모닝포스터지의 1호판이죠. 디스위크인 아시아에서도 홍콩의 1호지입니다. 도쿄와 워싱턴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정부의 관리들을 주요 학술관에 앉혔다 이러면서 한국 내의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8.15 행사에 독립운동 후회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한국의 뉴라이트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 동맹 위에서 한국이 압박당하고 있다. 한국의lining 감사합니다.